포토타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. 네, 아마 이 녀석 잔뜩 즐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요. 자, 이어서 오른쪽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다. 제가 만나보지 않을래요? 안 할 수가 없으세요? 김현기 씨 왼쪽도 다리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겠어요? 왼쪽도 다리의 모습, 네. 큰 날도 보여주셨고, 얼굴이 날도 보여주셨고. 지금 김현기 씨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김현기 씨. 오늘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관객들이 많으세요. 어떨 것 같으세요? 저도 너무너무 기대하고 재밌을 것 같아서 영화 즐기려고 왔습니다. 아니, 왠지 더문에서는 이거는 빠지지 않고 또 봐야겠다 하는 관점 포인트를 예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? 아니요, 전혀 예상이 안 돼요. 그냥 모든 분들이 너무 새로운 한국 영화의 어떤 느낌을 또 내주실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.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오,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작품 만들어주셨을 거라 믿고 또 재밌게 보고 가겠습니다. 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직 안 봤지만 고맙습니다, 김현기 씨. 여러분,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